자, 아기새 품 듯 찐 사랑 주는 팬들조차 아, 이건 좀 하며 품을 수 없는 과거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예쁜 거 이미 다 아는데 멤버 이름 하나하나 읊졸이며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노래부터. 렉 걸린 거 아니야? 듣는 사람 놀라게 하는 노래까지. 이건 좀 하며 팬들조차 숨어서 듣게 만드는 노래들이 있죠. 그리고 여기 팬들은 물론 본인들도 거부하는 과거 가진 아이돌이 있습니다. 레전드급 금지 영상 남긴 남자 아이돌 6위는 인피니트입니다. 아이돌 대성수기 속 딱딱 떨어지는 칼군무로 그룹 이름 널리 알린 인피니트. 강렬한 퍼포먼스 보여주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. 뭔가 오열하신 것 같은데 저분들은 저희가 아닙니다. 무엇을 보고 이렇게 격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? 기대되네. 저 진짜 속일 뻔했어요. 어딘지 이국적 분위기 풍기는 비주얼. 자세히 들여다보니 차이나 뉴타입 아이돌. 무한별이? 갑자기 다른 팀이 나오는 줄 알고. 저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니까요. 그럼요 그럼요. 저 때는 미워하지 마십시다. 남윤. 어? 진짜? 성종찌찌. 성끼 썸쏘. 중국에서 갓 데뷔한 아이돌이 아니고. 이 사람들 인피니트의 데뷔 초 무한별이 사진입니다. 에이?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고? 2010 아이돌 최고 기대주. 인피니트 만나보시죠. 하지만 인피니트가 숨기고 싶은 탑볼 시절 금지 영상.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. 4위 곡 만나보겠습니다. 커튼 올려주세요. 기대됩니다. 기대됩니다. 벌써 옛날 느낌 난다. 이보다 더 귀여울 수는 없다. 누구야? 얼굴만 봐도 분출되는 아드레나이. 남자들의 심장을 상하게 하는. 인현 선배 투피엠 멤버들과 예쁘장한 모습으로 첫 대면한 남우현 님. 저렇게 입고. 약간 너목보 같죠? 그 와중에 본업 잘하는 클라스. 호소력 짙은 목소리 뿜어냈습니다. 데뷔 전부터 열심히 사셨습니다. 안녕 꼬마 아가씨. 생각이 많을 때 레몬사탕이지. 나는 키는 별로 크진 않지만 농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. 역사에 길이 남을 이 국어책 연기. 상대 역은 누굴까요? 지금의 김유정 님을 만든 건 성종 님과의 연기 경험 덕분인 것 같습니다.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. 안녕. 생각이 많을 땐 레몬사탕이지. 레전드 짤 남기며 초통령 등극했지만 영원히 고통받는 성종 님. 잘하는 건 아닌데 포기하지 않았어요. 이 고통에 리더가 숟가락 얹으며 레전드 영상을 더 빛나게 합니다. 잘 따라 하시네. 입을 잘 맞추네.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하는 무한비리 시절 흘린 땀 덕분에 한계 없는 가능성 보여주며 무한돌 인피니트로 거듭났는데요. 무대에서 너무 멋있죠. 까지껏 인스피릿 아량으로 탑골 시절 무한비리까지 안고 갑시다. 레전드 끝 금지 영상 남긴 남자 아이돌 6위는 인피니트입니다.